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미친 소리에 연 끊고 살다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고민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아이 둘 키우며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친정 근처에 살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이고 저는 애교가 있는 편이라 부부 사이는 좋습니다 결혼 전부터 연 끊고 살던 시어머니에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잘했다고 했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하려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이 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남편과는 대학 때 만나서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제가 20대 후반에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정직원이 되면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자상한 남편의 프로포즈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남자를 잘 사귀고 결혼할 생각이 있을 때에나 인사를 시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가의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결혼하기로 하고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엄청 긴장했지만 그냥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덕담이 있었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다음에는 예비사위와 술도 한잔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훈훈한 분위기에서 자리가 끝났습니다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는 큰일이 터졌었죠 한우 세트를 사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잘됐다 고기 잘 굽는지 살림은 어느 정도 배웠는지 볼 수 있겠네 였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억지로 웃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긴장해서 시어머니가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악담에 가까운 말씀에 저도 모르게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 나이 스물아홉이면 얼른 시집 가려고 하고 있겠네 우리 아들은 안 급한데 니가 졸은 거지? 이 얘기에 어이없었는데 배가 좀 나왔네 게으르겠다 제가 마른 체형인데 복부는 잘 빠지지 않아서 뱃살이 좀 있긴 합니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장가 가야 한다고 나한테 용돈도 안 주는데 결혼하면 며느리가 챙겨주겠지? 얼굴에 새끼가 있네 남자 많았겠다 시어머니는 하이톤으로 이런 말들을 놀리듯이 깔깔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서 듣기 불편하다고 말했더니 농담도 못해 너 좀 예민한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준비했다는 듯이 받아치셨어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니네 부모님 너 너무 내놓고 키우신 건 아니지? 우리 아들 걱정이 돼서 말이야 이 말씀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가워지더군요 결혼하면 자주 올 거지? 얼마나 자주 올 거야? 이러셨는데 저도 모르게 안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뭐? 이러시길래 안 올 거라고요 결혼해도 명절이든 생신이든 안 올 거예요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말도 가려할 줄 모르는 어머니 평생 안 볼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뭐 이런 걸 데리고 왔니? 야 넌 무서워서 말이나 한마디 하겠니? 결혼하고 안 와? 내가 결혼 안 시킬 거야 이러시는데 어머니는 평생을 이딴 식으로 말하고 다니셨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용하시네요 아들과 결혼해 달라고 빌어도 제가 안 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나도 안 올 거야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 거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젠 안 참을 거야 결혼식에도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러고는 제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냥 다 싫을 거 남편과도 헤어질 생각뿐이었어요 남편도 옆에 있기만 할 뿐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잠시 뒤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평생을 엄마의 모진 말과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말들 속에서 자랐다 너를 만나고 처음 행복을 알았고 자존감이라는 것이 생겼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에 대해 너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인사는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후회된다 평생 엄마와 마주칠 일 없게 할 테니 나를 버리지 말아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준수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인데 뭔가 모르게 자존감이 낫고 가끔 과도하게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이상했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자고 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몰라서 너무 걱정이 되어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몇 달 만에 콤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 보였어요 본인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시댁 쪽 친척들 없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마음 넓게 이해해 주셨고 남편을 많이 감싸주셨죠 결혼을 한 후에도 남편과 끊임없이 얘기하고 남편은 어린 시절 힘들었을 때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도 많았지만 저는 끝까지 듣고 함께 아파하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 아팠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와 결혼해 줘서 고맙다고 이런 자기와 사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사람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결점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채워줘서 저는 남편이 좋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이런 대화가 오가고 나서는 어릴 적 힘들었을 때 얘기는 남편이 가끔 추억으로 얘기하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저에게도 한결같이 잘해주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서 제가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업무 중일 때 전화가 와서 퇴근하고 전화드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고 퇴근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하시며 이제 손주들 좀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어놓고 손주들한테 또 무슨 짓을 하시려고 이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가 너무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너무한다고 생각한다니 어머니는 평생 바뀌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 녹음된 것을 들려줬어요 신랑이 시어머니 욕을 하며 흥분을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저에게 잘했다고 또 전화 오면 더 심하게 말해서 다시는 전화 오지 않도록 하라고 하더니 자기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냐고 남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2주가 지났는데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가 온 적은 없었고요 남편에게는 낳아준 엄마인데 제가 이대로 지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못된 며느리라고 욕하셔도 좋고 시어머니의 전화 한 번으로 흔들리냐고 우유부단하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스니님께서 다른 생각 모두 접어두고 남편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있잖아요 ... ... ... ... ... 감사합니다.